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청양고추 어느덤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고소한 소스에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고소한 소스에 맞춰서 먹어야지 고소하고 짭짤하고 맛있어요 고소한 소스에 맞춰서 먹어야지 고소한 소스가 정말 좋아요 고소한 소스에 넣어서 먹어야겠어요 바삭바삭 윤흐 양념장 초콜릿 치즈볼 바삭바삭 소시지 계란 아삭아삭 아삭아삭 소스맛 바삭한 고추냉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추냉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줌 그래서 이건 다시 만들어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